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우리 오늘은 렙넴2 스팀 덱에서 할 만한지 확인할 거예요. 여러분 만약에 스팀 덱에 관한 좀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. 렙넴2 스팀 덱에서 어떤지 확인하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.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 이렇게 하셔야 유튜브 이런 영상 뭐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요. 고마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한즈입니다. 저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한번 렙넴2 스팀 덱에서 할 만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.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픽은 이미 뭐 특별하지 좋진 않아요.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픽 퍼포먼스 다 로우에요. 그리고 압스케일러 amd fsr 퍼포먼스에요. 이거는 그냥 게임 설치하면 그냥 그 스태시로 게임 시작돼요.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지금 프레임은 45 47 가끔 20프레임으로 떨어져요. 그리고 완전 이상한 점은 우리 여기로 가면 20프레임. 여기는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10프레임으로 떨어졌어요. 지금. 이 게임은 스팀 베리파이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하아 제가 이 게임 스팀 덱으로 음 할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뭐 저는 이 그래픽은 굳이 중요하지 않아요. 근데 퍼포먼스도 중요해요. 음 스팀 덱에는 굳이 60프레임 어 받을 필요가 없긴 하지만 적어도 30프레임 유지해야 돼요. 근데 이 게임은 계속 20프레임 안으로 드랍되어요. 그거는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. 음 네 여기 보시 볼 수 있죠 30프레임 유지한 것이 어려워요. 특히 액션이 좀 시작된다면 그냥 20프레임으로 떨어져요. 그래서 여러분 이 게임 만약 스팀 덱 하고 싶어서 살까 말까 생각 중이라면 음 추천 들을 수는 없어요. 이 게임은 스팀 베리파이이긴 하지만 저는 이거 할만하지 않아요. 스팀 덱으로는 할만하지 않아요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봅시다. 바이바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